슬라이건만 왜 0원이지? PHOTO 내 월에스가 너무 약해가지구 슬라이건이라도 껴주려고 했었는데 아 150명 잡으면 풀려요 봉인이 아 그래요 봉인 해제 봉인 해제하러 갈까요 그러면 노가다 하면서 좋았어 피체마검을 일단 사가지고 아리오스트한테 껴주도록 합시다 자 이제 반슈타인 왕도로 가기 전에 세이브를 해야겠죠 세이브를 자주자주 해야 돼 홍인 풀려면 어디로 가는게 좋아요 오 어리석은 놈 우리에게 이길거라 생각하나 역시 개벨이 만든 병사군 경비병으로서 감당할 수 없나 우리가 싸울 수 밖에 없잖아 응 하지만 장군님들 이제부터 어제부터 한번도 쉬지 않고 우리가 물러나면 눈 깜짝할세 여기가 파괴되겠지 우리가 약해서 죄송합니다 상대가 강한거다 알 수 없어 라곤에도 곧 피곤해오는데 녀석들은 지치지도 않나 글쎄 개벨의 능력을 계속 갖고 있다면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회복력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군 우는소리 하고 싶지만 이쪽이 불리해 응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지켜줄게 아름다운 오정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언제까지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있을까 시험해볼까 좋겠지 포올로 왔어 하지만 이 녀석들은 걱정마 절대 지지 않을테니까 저 애는 자 반슈타인군이 정멸하기 전에 적을 쓰러트리래요 그래요 무조건 무조건 워레스가 잡아야 돼요 무조건 워레스가 잡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애가 잡아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워레스 사람들이 지키는 거야 진짜 그로쇼 그녀는 진짜 그로쇼를 손에 넣은 거야 뭐야 몸에 힘이 빠져나가 고 있어 나 힘에 빠져나가는데 저렇게 a 으응 어찌 된거지 왜그래 아까까지에 반응이 없어 이거라면 간단히 쓰러트릴 수 있어 과연 나도 실험 해봐야지 kedy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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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과연! 그래. 한번 다시 가볼까요? 카렌 다시 파티에 넣을 수 있으려나? 카렌 짱. 어디냐는? 여기 있다. 사는? 뭐야? 아직도 안 돼? 사는? 아... 아... 그럼 파수가 더 강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파수가 루이세 데리고 다니면서도 이기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센 파수인가 보네요. 일찜 파수인가 보네. 일찜 파수. 일찜 파수. 다. 쿠. 업. 출. 좌, 습니까, 추. 루이새 끼고 오오 야 뭐야 아리오스트 왜 이렇게 쎄? 루이새 파티에서 못 빠져요 아쉽게도 저도 빼버렸으면 좋겠는데 못 빼더라구요 아 그러네요 파티에서 빼면은 탈퍼를 못쓰네요 어 못쓰네요 넘나 구린데? 무기가? 뭐가 이중인격이에요? 근데 이거 수라에건 수라에건 지금 무기 끼고있는거 워레스가 끼고있는 무기 이거 힘이 개방이 되면은 엄청 쎄져요? 똥파워 되나 똥파워? 윽 이건 윽 이건 권중에 두번째로 쎄져요 권중중에 권중중에 와무야 수라의 각이란 마나 못봤나? ㅅㅂ 이런거 못봤어요 퐁어보이 친밍가 그거는 옛날에 조금 봤던거 같은데 프라이 각이라는건 본적이 없네요 부티원 명료는 짱짱맨이라고 그렇군요 나이 38살 먹을 때까지 스라이가가 안 보고 뭐 했어? 스무살이니까 당연히 못 봤죠 97년생입니다 저 어 여기 적들 생각보다 쎄네 뭐지? 와우 태황기요? 태황기 안 봤습니다 저는 트러블 트러블 봤어요 그렇게 오래된 만화 얘기만 하시면 모르시잖아 어 몰라요 포켓몬스터 스페셜도 봤었습니다 포켓몬스터 스페셜 어 얘는 뭐 찍을 게 없네 이제 그러면은 경직단축 찍어줍시다 아니다 마빔몬여야 찍어야겠다 어 야 얘 얼굴 빨개졌어 호호호호호우 와 다 마스터 했네? 자 여러분들 한번 호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워레스 웃고있어 이거 어떻게 워레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지금 큰일났네 어 야 어 미샤 나한테 심쿵했어요 야 얘는 왜 이렇게 표정이 안좋아 제가 싫은가봐요 제가 싫은가봐요 워레스 엔딩이 나 돌아 이쪽으로 가는거 맞나? 어 여기가 아니네 띠용 자 하룻밤 자고 옵시다 아 불족발 왔다구요? 맛있겠네요 불족발 근데 너무 맵지않나요? 불족 너무 맵지않나? 매워서 잘 못먹겠던데 매운거는 이상하게 잘 못먹겠더라구요 제가 저희 집안에서 가장 매운걸 잘 못먹습니다 매워도 너무 맵던데 매워도 너무 맵던데 좋아 좋아 나를 저기요 쭉쭉쭉 아 우유 아 바짝! 바짝! 머레스가 마법이 좀 약하네요 RAAAH!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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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아. 톡 걸렸어. 이거 투기장 노가다 하면은 레벨 99까지 찍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올라가도록 합시다 아 여기 또 있네 아 50 넘어가면은 한 번에 레벨업이 안 돼요? 경험케어 많이 필요한가 보네 경험케어 많이 필요한가 보네 경험케어 많이 필요한가 보네 스포스탕 네 말씀하세요 김형님 아래쪽 언제 오냐구요? 안올거에요 아마도 와도 별로 반갑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 뭐 기대중이고 그래요? 영전식스가 재밌나요? 지금이 재밌나요? 와이오비님 100억 감사합니다 둘 다 재밌네요 이건 둘 다 할만해요 근데 영전식스 같은 경우는 단점이 있었던게 자동사냥이 없어서 좀 괜찮았구요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자동사냥은 있는데 전투 템포가 너무 느려가지고 그게 좀 이건 아니에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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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요 아 일단 렛카쮑 이리 렛카유 서 cyclone 그런걸로 기억나는데 영전포 재밌죠 영전포는 일단 자동사냥이 있다보니까 아.. 이건 진짜 괜찮습니다 불편불편 씩씩쿵캉쿵캉하면서 게임했다보니 어! 여기다 여기다 뭐지? 자 북쪽에 늪지로 들어왔죠 늪지라는게 여기지 이 바위에 패인곳에서 개베르파동이 느껴져 이제 시작이군 자 세이브하고 가봅시다 저놈들은 저놈들은 역시 여기였구나 안되겠어 개베르 사전파가 너무 강해서 완전히 차단할 수가 없어 뭐 괜찮아? 아 죽기면 되지 뭐 아니 내가 공포게임이랑 잘어울린다고요? 내가 공포게임이랑 잘어울린다고요? 왕의 방송은 유독 불금에만 사람이 적네요 네 100원 감사합니다 와이어비님 그러게요 불금에만 사람이 적네 그래 이거 하다가 다른 게임하니깐 순식간에 백명 넘어갔어 ㅎ 저는 이 게임 할만한데 솔직히 할만한데 근데 왜 진짜 사람이 안들어올까 在트adic nahmen 제가 스토리 요약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토리 세주 요약 좀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요약해드립니다 그럼 저의 PD 생명도 위협을 받겠죠 어 뭐야 깜짝이야 뭐야 길이 막혔냐 응 뭔가 방법이 없을까 뭐지 와 뭐야 이거 유튜브를 보고 있어 뭐지 지진 났다구요? 지진 났다구요? 에잇! 뭐야 자 여기가 열리겠죠? 똥꼰가 이거? 아닌가? 뭐지? 아 여기로 내려가면 되죠 뭐 이거 마지막 던전이야 설마 이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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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줘야겠죠? 파이 지진 났다 지진 났다 지진 났다 지진 났다 지진 났다 지진 났다 지진 났죠 에지가 왜 꼴찌 예요? 사나왕 꼴찌 아닙니까? . 엘지가 하나보다 못해요? 그래요? 여기 되게 기묘한 곳이네요 2편에서 하나하나 하니까 관심 없으면서 하나 코스프레 하면 나는 뭐랬어 껴버렸네? 네, P.O.O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활기찬 목소리죠. 걸어새, 걸어새! 난 여기 엘리어 때리고 왔었는데 답답해 죽을 뻔. 그래요? 이거 위치를 좀 바꿔놔야겠습니다. 누이새가 앞에 있으니까 워레스가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네. 포지션 어디서 바꾸지? 대열변영 어, 이거 콘트라에 나오는 거 아닌가? 콘트라 표절했네? 콘트라 1에서 나오는 그냥 그 괴물인 것 같은데? 그래서 거미 같은 거 나오죠. 콘트라 1, 그리고 슈퍼 콘트라, 그리고 콘트라 4, 그리고 콘트라 다른 에뮤 버전 그거까지 했었죠. 4개 다 깼었죠. 콘트라는 되게 많이 했습니다. 콘드라 많이 해봤어요. 무슨 여자애하고, 동모라고 막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콘트라였다. 그거하고, 네인텐도 DS 버전 슈퍼, 어 그거 뭐냐, 콘트라 4하고, 그리고 페미컴 버전. 그리고 페미컴 버전. 콘트라 1하고, 스파홍 드라하고. 괜찮죠? 네, 저도 옛날에 했었어요. 초딩, 어 윤치원생 들어가기 전에 했었습니다. 한 5살 때. 롱맨 6 제 5살 때 롱맨 6 롱맨 6 헤비컴 게임 집에 진짜 많이 있어가지고 태어났는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형이 있어가지고 네, 형이 게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요거 집어주도록 합시다. 이거 뭐지? 뭐가 떨어져 있는데? 어? 그리고, 트리니트레이트를 손에 넣었다. 트리니트레이트? 뭐지? 트리니트레이트. 오, 뭐 던지는 거네요. 트리니트레이트. 트리니트레이트. 분격력이 더 올라가네? 크게 없겠다. cray 모모 어떻게 발견하냐? finish ETR 나오자마자 맞네. 오늘 몇 시까지 방송이요 궁금이니 내 소셔도 안주지 않을까요? 하시군요. 11시만 때도 막 예민해져가지고 막. 제가 조금만 목소리를 크게 내면 저 천장에다 대고 콩콩콩콩 하면서 진짜 죽인 듯이 쳐요. 그거 보고 살짝 무서워졌습니다. 살짝 쫄았어요. 저 밑에 집에도 저처럼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처럼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정상이 아닌 것만은 와무. 네 저는 기둥의 남자니까요. 와무. 일어나시오. 나의 시청자들이여. 호호. 호호호. 호호호. 이쪽으로 못 가는 분. 콩콩콩. 가스껌침이다. 당장 문 열어. 침투하러 왔습니다. 침투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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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리스. 뭐하는거야 저걸 얘들아 파인을 걸어줘 아니 자기 오빠가 독에 중력됐는데도 치료를 안해줘요 너무한 동생이야 이거 인용만 할 줄 알고 시상이지 보라돌이 오빠가 좋은걸? 자 빛의 마건 빼버리고 트리니트 레이트를 써줍시다 원거리 공격이죠 안녕 텔레토비 안녕 텔레토비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뽕 풀스원 게임 텔레토비가 있어요? 그런게 있어요? 텔레토비가 게임으로도 있습니까? 텔레토비 3대는 지났죠 아 물론 사람이 할 게임은 아닙니다. 그럼 제 취향이 딱이겠네요. 마모 두 달 뒤에 스무살 되지? 아뇨. 스물한 살 됩니다. 스무살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아쉽다. 나의 불꽃청춘 스무살이여. 드디어 스물한 살이 되어버립니다. 20대 종반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무살이랑 스물한 살은 엄청난 차이죠. 개똥겜 수집과 와모님 개똥게임만 해주세요 제발. 네. 꽃힌터님. 100억 감사합니다. 똥게임 뭐 뭐 있을까요? 집에 있는 시디. 시디르 시디게임을 할까? 달려라 코바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달려라 코바. 전화 써야되나 그거는? 전화 써야되나? 그거는? 달려라 코바 집에 시디 있는데. 전화 써야되는건가 이거는? 세이브 레지. 어. 세이브 프레지던트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대통령. 대통령을 세이브하는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님 제가 어. 지켜주는겁니까? 아리오스트를 앞으로 좀 옮기구요. 이스는 못말려? 어. 저기 뭔가 아이템있다. 저거 어땠었지? 이스는 못말려 이스로 끝판 깨주세요. 그런게 있어요? 이스는 못말려가 있어요? 금방 chaoticquakecı 못알아드리는건 전화.... 저는 근데 진짜 그거 처음에 들었을 때 이스인줄 알았어요. 탈퍸에서 만든 이스게임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김영상 대통령을 YS라고 하시더라구요. 세이블의 트레지던트 게임하면은 FBI가 콩탕탕 오픈 디스 도어 암팡맨을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은 메가바이트 아닙니까? 메가바이트? 메가맨이죠 메가맨 엠비면은 바이 어 메가바이트잖아 설마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메가맨이신가? 엠비라니? 자 세이브를 해주고요 어쩐지 저번에 4대강 옹호 발언도 아시더니 아니 그거 잘 만들어놨대잖아요 그냥 저희 아버지가 제가 봤던 거를 얘기했던 것 뿐입니다 제가 옹호했다고 한 적은 어 제가 옹호한 적은 없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회복도 했으니까 가도록 합시다 어디로 가야되지? 그래 저거 먹어야지 저거 그래 저거 먹어야지 저거 저거 어떻게 먹지? 역시 대한민고 상위 1% 재벌 집안이라 옹호할 수 밖에 없군 아바돈 플레이가 뭐예요? 흘리한 건 다 아버지 탓 하면서 비판을 해가는 건 비판을 피해가는 걸 비판에 시간 있으면은 돈이나 빨리 어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좋죠 흫 아무래도 뭐ashes 아 영정 좀 당하면 어떠냐 세컨 규정으로 다시 하면 되지 하 knitting 허니셀렉트를 하자구요? 그거 짤리지 않아요? 자 메테오 찍어줍시다 허니셀렉트를 검색해보니 개통겜이라던데 꿈겜이래요? 꿀선택이래 꿀선택 아 왜이렇게 독이 걸려 한상사게임이에요? 한상적인 게임이에요 한상게임이래 한상게임 저는 차라리 그거 하느니 심즈 하는게 낫겠다 심즈는 어떤거든 다 되죠 아 좀iten 듣닛여 듣닛여 꼬acial 잘 찾으실 소갱 집에 동급생 2랑 졸업있는데 왜요?! 허..정보! 허니셀렉트는 옷 입히고 하면 방송 영정 안당함. 그래요? 하긴 누가 그 때 보니까 뭐 부치발리오 도하였나? 도하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영정당할만 하던데 안당하는 거 보니까 옷 제대로 입히고 하는 거 보니까 영정 안당하더라고요. 이거 온 게임넷에서 식구금 걸어놓고 제가 방송했다고 하던데? 이거 온 게임넷에서 식구금 걸어놓고 제가 방송했다고 하던데? 오! 아이템 있다! 요 아이템 주워..주워줍시다. 쉐도우블레이드를 손에 넣었다. 쉐도우블레이드.. 좋은 건가? 쉐도우블레이드는 누가 쓰는 거야? 어? 월요일날 방송 안할 때 허니셀렉트 파이조 정품으로 받아서 방송 가능한지 만만 봐보라고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옷 입히고 하면 다 돼요? 천사의 날개옷을 손에 넣었다. 천사의 날개옷을 손에 넣었어요. 천사의 날개옷? 천사의 날개옷? 천사의 날개옷은 누가 피할 수 있으려나? 천사의 날개옷? 아, 천녀의 우이. 껴줍시다. 걸건 더블피스가 뭐예요? 걸건 더블피스가 뭐예요? 제목부터가 위험해 보이는데? 설마 그거 막 총 쏘면은 애들 막 그거 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마 그거는 아니겠지? 그 게임은 아니겠지? 예전에 봤던 거 같은데? 유머사이트같은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있던거같은데? 반달곰팀인데 그게 전쟁력판이 있어요? 헐건 더블피스는 해볼만하겠다. 그거는 진짜 뭔게임인지 알겠지? 온게임맷에서 소개됐던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맞나?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겠죠? 상봉보조 전쟁력판이라고 쓰고 방송하면 알바 안없는데? 네? 아 온게임맷에서 산거 후속작이에요? 그 왠지 리신 뜰거같은데 옷 입어도 어떤거요? 랜디님 어떤거요? 네 카리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그녀를 위한 순수한 짝사랑이라고 방제짓고 미행스릴도 알바 아 걸건이요? 걸건 걸건은 괜찮을걸요? 그거는 온게임맷에서도 정식으로 방송했던거잖아요 그거 15금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괜찮을걸요? 보아같은건 좀 위험할지 몰라도 네 그거는 괜찮을겁니다 아닌가? 아 그로우랜서 후속작들은 4 빼고 망작이에요? 아 그로우랜서 후속작들은 4 빼고 망작이에요? 그로우랜서 6까지 나왔어요? 맞네요 정보 보개를 달면 뭐든 위험하다 네 여러분들 이제 고개 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개 떼고 하면은 안걸리겠지? 고개를 떼라고 경고주는거 아니야? 이거? 고개를 떼지 않으면은 네 추천피디를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고개를 떼라고 저한테 그냥 경고로 주요 경고로 메세지를 보내는거 아닐까요? 아닌말고 와보야 영정당하고 다음아이들 와보우사로 할거야? 아니요 영정안당해요 어? 바닥에 열쇠구멍 같은것이 두개있다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네 열쇠구멍 열쇠구멍을 찾아야.. 어 열쇠를 찾아야겠죠 eles 제가 어디있을까 어 저기야 모두 힘내 영정 당하면 팝콘 갑시다 영정당하면 어 영정당하면 팝콘 가자구요? 네 와이오비인님 100억 감사합니다 팝콘은 19금 게임해도 영정 안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님 말고 MP 드레인 한번 써줍시다 자 어택을 써줘야겠죠 어택 덜어주고 아무도 팝콘 가서 남템 덮방하면서 약개만 네? 네? 팝콘 가서 오또 꾸양 게임합시다 왜 MP형이야? 아 아 아 아 아 브로우랜서 3 2보다 나아졌지만 1보다 지루해져요 1보다 지루하다고요? 4가 자 어 플레이 타임은 어떻게 돼요? 4 4 4 4 4 4가 좀 흥했다는데요 아 아 뽀는 1판이에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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